발로 쓴 칙칙한 기사는 가라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의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올 한 해 우리나라 경제를 어땠는지 생각해보면 정말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정말 식상할 정도로 잘 어울리는 한 해가 된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진 것은 물론이거니와 미중 무역 분쟁이나 한일 갈등이나 뭔가 우리나라로서는 대처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증시도 많이 빠지면서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워하고 계실 것 같고 향후 전망도 굉장히 불투명해서 이게 진짜 장사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좀 어떤 분을 모시면 지금의 경제 상황이나 다음 전망이나 이런 걸 좀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말로만 하는 그런 경제학재들보다는 진짜 시장에서 직접 투자를 하면서 야성적 감성을 토대로 그러면서 냉철하게 거시적인 시선을 같이 볼 수 있는 전문 투자자를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서 그 블로그 회색인간의 매크로 투자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영균 투자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투자를 직접 하시기 전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전업 투자를 하게 되셨는지 자기소개를 더해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회색인간의 매크로 투자 카페라는 유료로 리서치 제공하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유료로 감히 회원분 중에서 어느 정도 구독률 내시면 제가 권한을 드려서 제가 쓴 글을 볼 수가 있고 그전에는 블로그를 운영해서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그래서 제가 그런 카페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좀 더 심도 있는 리서치를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모두 보는 그런 내용 말고 좀 더 깊이 저도 사설 스트레티지스 같은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한번 오늘 방송 들어보시고 뭐 좀 괜찮다 싶으면 한번 가서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는 운용사에서 리서치를 했었습니다. 자산운용사에서 리서치를 했었고 그전에는 증권사에서 FICC 프랍트레이더로 잠깐 있었고 FICC 프랍트레이더가 뭔지 좀 같이 Fixed Income Currency Commodity 해서 프랍트레이더라고 하면 증권사에서 고유 계정 가지고 증권사 자기 돈 가지고 매매를 해서 절대 수익을 내는 그런 트레이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부서에서 트레이드로 있었고 그 전에 거기로 가기 전에는 정유사에서 외환 딜러로 오래 입은 했어요. 정유사 외환 딜러? 정유사에서 한 7년 해서 금융 쪽 일을 주로 많이 했는데 외환 딜러로 역할을 한 만 5년 정도 하고 그러니까 거시경제 쪽을 주로 많이 보고만 해서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경제 전망하거나 금리 전망하거나 이런 거 하면 자금 기획팀 김대리가 이거 해서 만들어봐 하면 제가 만들어서 다 회장님한테 보고 가고 그렇게 사내 이코노미스트 역할을 한 거죠. 외환 딜러 하면 남의 돈 벌어주다가 그럴 거면 직접 하겠다. 아 뭐 거의 절반 이상 그렇죠. 그리고 사실 올해 시장에서 수익을 내신 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워낙 한 2300 갔다가 1900대로 떨어지고 코스닥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올해 시장은 좀 어떠셨고 작년이나 이전 트레이딩 경험 주식 투자 경험하고 비춰봤을 때 올해는 좀 어떠셨어요? 올해 많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작년 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요? 대부분 다들 작년에 수익 내기 힘드셨고 작년에 사실 지수가 다 연초보다 떨어졌잖아요. 지금 올해도 그리고 또 연초보다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9월 다 됐는데 2년 다 되도록 계속 내려가고만 가고 있는 장이에요. 맞아요. 그런 작년에 떨어져도 제가 그래도 한 작년에 수익 꽤 냈습니다. 한 30% 정도 됐고 떨어지는 장에서 올해 또 한 4월까지는 괜찮았어요. 4월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계속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뭐가 이게 좀 욕심이 좀 나면서 왜냐하면 우리나라 빼고 세계가 거의 다 강세장이에요. 그렇죠. 뭔가 억울한 장이죠. 막 사상 최고가를 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왠지 좀 영향을 받아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뭐 좀 어느 정도 플레이를 하다가 자꾸 벌어놓은 걸 지금 까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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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지금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직 마이너스는 아닌데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4월부터 그냥 놀아버릴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트레이더는 그래요. 못하면 마이너스 나요. 그렇죠. 네. 뭐 이제 딜링룸에서 보면은 이제 세일즈는 못하면 0인데 트레이더는 못하면 마이너스 나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다들 이제 다들 힘드실 거예요. 다들 힘드시고 뭐 저도 힘들고 모두가 힘들고 근데 그게요. 올해 장도 안 좋고 경제 상황도 워낙 다양한 변수들이 있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업이익도 굉장히 물론 글로벌하게 안 좋으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게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위기론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근데 뭐 이렇게 아무래도 걱정이 되니까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위기론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시장이 굉장히 답답해서 보면 우리나라 경제 위기가 온다라고 믿으시는 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그런 게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싫어서 뭐 자꾸 이렇게 막 무슨 좌파 뭐 포퓰리즘 정책에서 이제 나라 망한다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하여튼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딱 선을 긋죠. 아 경제 위기는 없다. 그러니까 위기론 중에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가 따라 올릴 수밖에 없고 따라 올리면 가계부채가 뻥 터져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대침체가 온다. 이제 그런 분들도 많았죠. 얼마 전 작년까지 많았고 올해부터는 많이 사라졌는데 이유가 뭐냐면 한국이 이제 금리가 실제로 낮아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사람들 그게 다 말하는 게 굉장히 그 직관적으로 와닿기는 한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금리가 1% 더 준다고 하면 딱 글로 갈 것 같잖아요. 그럼 아르헨티나 기준금리 60% 막 이렇게 막 50% 될 때 글로 다 빨려 들어가냐 그러면 아르헨티나는 돈 뗄까 봐 그럼 우리나라는 돈 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저도 이렇게 단문을 해요. 실제로 한번 있어봤잖아요. 지금 한국보다 미국이 기준금리 높아진 지가 지금 꽤 됐어요. 작년부터 높아졌고 그럼 돈이 빠져나가냐? 아니 올해도 사실 외국인 채권 투자 금융 투자 유가 증권 투자는 순유입이에요. 뭐 없어요. 그래서 그거 얘기가 많이 사라졌죠. 가계부채가 이제 일단 헤드라인에서 많이 사라졌고 가계부채가 위기가 되려면 그럼 연체가 되는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데 연체가 돼서 부실화되는 걸 본 적이 있냐? 없죠. 맞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져서 이자 상황보다 좀 줄어들고 있죠. 그렇죠. 한 1, 2년 전까지는 가계부채에서 위기가 온다라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렇죠. 그런 분은 하지만 이제 그것도 사실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이 되고 물론 지금 다시 또 올라가고는 있지만 사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가계부채는 부채별이 낮아지면서 안정화되는 거예요. 더 건전한 대출이 되어가고 있는 건데 사실 걱정할 게 없죠. 현재처럼 LTV 딱 이렇게 낮게 묶어놨는데 LTV 60%라고 해도 LTV 60%로 담보를 치려면 집값이 한 절반은 떨어져야 치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고 일단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위기론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면 나이대가 40대, 50대 이상이에요. 50대 이상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위기론을 왜 이렇게 외치는가. 그러게요. 지금 여러 가지가 재미있는 일단이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생각에 회사 다닐 때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위기론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50대 이상한테. 첫 번째는 개인적 차원에서 인기가 있어요. 개인적 차원? 자기 개인적을 봤을 때 위기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왔으면 좋겠다? 네. 그시 97년과 2008년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한단 말이에요. 주식도 많이 빠지고. 이게 한번 와서 내가 지금 가진 돈 갖다가 한번 베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뭔가 위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위기가 온다라고 그런 얘기들을 해요. 정말 위기가 온다. 나라 망한다 하시는 분들 중에 자기 집 하신 분들 있어요. 강남의 강남의 집권사 PB분들 통해서 이제 이코노미스트 리서치 쪽에 있는 지인들 보면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는데요. 문재인 정권 때 다시 또 IMF처럼 와서 달러 2천원, 1,500원 갈 거라서 이제 달러 사야 된다고 해서 달러 쪽에 엄청나게 그 사람들이 달러 많이 샀죠. 제 친척들을 제 주변 지인들도 제가 이제 외환을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의가 많이 와요.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그분들이 전 재산 다 달러로 바꿨냐고 강남에 집 파셨냐고 안 팔아요. 뭐냐면 약간 그런 자기가 원하는 위기가 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느낌이 하나 있고 이분들이 이제 보면 회사에서 되게 높은 위치에 있어요. 이게 온다고 해야 돼요. 그렇죠. 위기가 온다고 해서 밑에 사람들을 조아야 돼요. 그래서 위기가 안 와. 잘 넘어가. 그럼 이건 내가 니들을 정말 잘 잘 조여놔서 이렇게 위기를 우리가 넘긴 거야. 그럼 그렇게 광을 팔면 되고 위기가 진짜 오잖아요. 그럼 내가 맞혔어 하면 되잖아요. 저도 예전에 금융 취재할 때 그 이코노미스트들하고 많이 얘기했을 때 분명히 내 앞에서는 위기로는 얘기하지 않던 사람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위기로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위기가 온다고 해서 위기가 오면 맞춘 거고 위기가 온다고 했는데 위기가 안 오면 그거 아주 뭐라 그런 사람은 없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괜찮을 거라고 얘기해서 누가 투자를 했어. 그런데 물리면 또 막 뭐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하나 좀 잠깐 자료는 조금 준비해 와봤어요. 외환위기 가능성만 제가 반박을 좀 숫자로 좀 하고 갈게요. 이런 얘기는 기재부에서 되게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가 4,015억 달러가 있어요. 4,015억 달러. 그리고 올해 지금 7월 말까지 지금 경상수지 흑자가 한 290억 불 흑자가 나와요. 그렇게 힘들다 그러는데 수지 흑자가 달러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이런 나라에서 외환위기가 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외에 딴 것들을 보면 단기 외체와 단기 전체 대회 우리나라가 순채권국인 거 아세요? 네. 우리나라 금융재산 얼마나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대금융재산 그건 잘 모르겠어요. 4,600억 불 갖고 있습니다. 4,600억 불 그거 외환 보유구 수준으로 가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그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늘어요. 올해 상반기에 480억 불 늘었어요. 문제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밖에서 뭐를 샀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경상수지 흑자로 해서 290억 불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국내에 있는 시장의 매력이 없으니까 자꾸 나가요. 이런 것들은 환율을 올려서 그런 거지 우리나라가 안 좋아서 환율이 올라간 건 아니고 사실 우리나라는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다 보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그냥 경기 부양하는 효과가 있어서 이것들이 사실은 한국 경제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망하기보다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리세션 경기 침체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사실 이미 왔다고 해야 해요. 거기에 넘어가게 왔어. 잠깐만 위기로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어서 그 장단기 금리 있잖아요. 장단기 금리 역전됐다고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 무서워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어때요? 그것도 좀 오버예요. 제 생각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좀 다 뭐 이렇게 일드커브라고 하죠? 수익률 한국말로 해야겠습니까? 수익률 곡선 수익률 곡선이라고 하는 게 장단기 금리 차 이게 화폐금융론 쪽 공부하다 보면 이제 가설로 나오는 거예요. 경험적인 가설이고 일드커브가 역전이 되면 불황이 왔냐 이게 뭐 그러면 얼마가 역전이 됐을 때 뭐가 오고 이렇게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한때나 엄청 오랫동안 역전이 돼있은 적이 있는데 그때 내내 뭐 이렇게 증시가 올라갔던 적도 있고 리세션 도중에도 이미 스티프닝이 돼가지고 막 그 일드커브가 막 한 100BP 200BP까지 간 적도 있고 그래서 되게 막 이렇게 막 일관적인 거라고 딱 증명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근데 위기를 찍어놓고서 그 전에 있는 것만 찾아낸 것 같다는 느낌이네요. 뭐 그렇지는 않고요. 분명히 이게 지금 경기에 대한 현 상황에 대한 시그널 분명히 주는 의미는 있습니다. 장기 금리가 내려간다는 것은 굉장히 성장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고 왜냐하면 장기 금리가 중요한 거예요. 장기 금리는 이제 시장에서 정하는 것이고 단기 금리는 정책 금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기준 금리를 정하는 거는 단기 금리를 정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장기 금리는 시장 금리 그렇죠. 그러니까 저 장기 금리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정책적으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느냐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고 장기 금리가 주는 신호는 지금 분명히 지금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고 제조업 전 세계 글로벌 제조업 경기는 이미 사실 미국 빼고 다 침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리세션은 왔어요. 이미 미국이랑 미국이랑 한국이랑 중국이랑 일본이랑 이런 데들 보면 그냥 뭐 제가 이제 트레이더들하고 이코노미스트라고 그게 되게 다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0.1% 포인트가 어쩌고 0.2% 포인트가 어쩌고 이게 계량을 해가지고 숫자를 내가지고 이만큼이면 얼마가 이게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 몇 번이면 리세션이다. 뭐 그런 얘기를 테크니컬하게 리세션이라고 할 게 아니라 그냥 뭐 확 이 정도 현재 지금 PMI 수치라든가 그런 들을 보면 독일이랑 우리나라는 이미 리세션 온 거예요. 사실상. 그러면 그래 알겠어요. 위기론 자체가 그거 없다. 그럼 현재 상황에 대한 어떤 평가를 좀 해주세요. 리세션이 이미 왔다라는 얘기를 하시긴 하셨는데 현재 상황에 대한 얘기는 리세션이 왔다는 얘기를 하면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제조업은 이미 리세션이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우리나라 경제라는 경제활동이라는 것이 공장에서 수입해다가 만들고 팔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제조업이 진짜로 우리나라의 경제 GDP 및 저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저는 한 20%는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좀 높아요. 30% 가까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한 20%밖에 안 됩니다. 이게 한 70년대에는 한 60%까지 됐었어요. 계속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제조업은 왔는데 결국 그러면 좋은 게 있어요. 제조업 망가졌을 때 뭐 하냐면 구조조정을 해요. 그렇죠. 구조조정을 해서 죽으려면 죽고 살아내면 살아서 승자는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면 매크로적으로는 딱 좋아요. 대신 패자들은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97년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 그때 IMF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 들어와서 환율시장 개방해라. 그리고 저거 뭐야 금리 올려라 그랬어요. 그렇죠. 금리 올리면서 다 쓰러졌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은 그때 다 저금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금리를 해서 다 지금 좀비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글로벌 경제 사실 문제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는 와르르 하고 무너진 그런 게 아니라 늪이에요. 늪. 그러면 이런 상황 리세션이 이미 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시장은 돌아가고 투자는 해야 되고 그러면 이런 투자를 할 때 일단 전망? 전망이라고 할까요? 어떤 식으로 조언을 주고 싶으세요? 향후 시장에 대해서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위기는 오지 않으니까 위기는 오지 않으니까 또 그렇다고 한국 주식을 싸니까 사세요. 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성장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제가 위기론을 팔지 않으니까 조금 인기가 없는 거죠. 인기가 없어서 좀 화끈한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발자국 경제는 그런 것보다는 좀 구질구질한 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방송 전에 얘기했던 거니까 제가 그냥 질문을 대놓고 드릴게요. 전망을 왜 합니까? 전망이라는 것은 사실 맞추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맞추려고 하지 않는 전망 정책합니다. 경제 전망이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은 곳에서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망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하고 미국하고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갖다가 전망을 하는데 사실 작년 말 5일 초부터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좀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많이 했어요. 사실 이미 2020년 대선을 앞두고 그때까지 계속 써먹을 거다. 사실 이런 이런 어프로치는 의모론적인 어프로치도 이럴 때는 잘 맞아요. 왜냐하면 대선 직전까지 합의 안 해줄 거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맞아요. 논거가 그런 거예요. 상대방이 서로가 서로에게 원하는 것을 좀 꺾고 타결을 하려면 타협을 조율하려면 내 걸 내놓고 저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고 그런 걸 해줘야 되잖아요. 서로 맞춰가는 게 있잖아요. 둘 다 아직 타격이 없으니까 타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골드만 섹스라든가 비오이 메릴린츠라든가 다 이런 데도 논리도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니까 중간에 뭘 어떻게 보면 되냐면 2018년 3월에 게리콘 이라는 사람이 그때 그때 무역전쟁이 시작이 돼요. 그때부터 그냥 안 좋다고 딱 보면 사람이 계속 안 좋게 보고 계속 매도 포신을 취하되 중간에 좋아지는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파는 거죠. 안 좋아질 게 좀 길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것들은 전망은 장기가 있고 중기가 있고 단기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기간을 정해놓고 그 추세를 쭉 간다고 생각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반대됐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해했을 때는 좀 그래요. 미중 무역사에서 사실 미중 무역 분쟁이 길어질 것 같다라는 전망이 저한테는 굉장히 무슬모하게 들리거든요. 길어지면 오토로 하지 말라는 얘기야?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렇게 들릴 수가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사실은 안 하는 게 제일 맞았고 그때부터 결과적으로는? 안 하는 게 맞았고 채권이나 샀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매크로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걸 길게 봤을 때 이게 안 좋은 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안 좋은 쪽으로 포지션을 잡되 중간중간 나왔을 때 늘렸다 줄였다 그런 대응을 하는 것이고 전망이라는 건 그렇게 가는 거죠. 내가 내가 하나의 결론을 정해놓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로직을 경로를 갖다가 보는 거예요. 그 경로에 따라서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고 그러면 그걸 다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이게 되면 그러니까 전망이 틀리더라도 돈을 버는 수가 있는 것이고 정말 그렇게 되면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매매 잘하시는 분들은 전망의 의미가 없어요. 맞추냐 틀리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게 맞으면 이렇게 대응을 할 거고 틀리면 이렇게 대응을 할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죠. 맞든지 틀리든지 나란 상관없다. 그 중간중간에 중요한 것들을 어떤 포인트들을 볼 것이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전망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를 왜 의미 없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하반기에 좀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 몇 개만 찍어주세요. 제 생각에는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기간이 좀 짧게 보는데 9월 달에 이번에 FOMC가 열리는데 여기서 이제 25BP를 인하할 거냐 50BP를 인하할 거냐 한 번에 50BP? 한 번에 50BP를 인하를 하면 상당히 많은 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게요? 현재 지금 미국이 현재는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지표들 되게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뭐가 좋냐면 사람들 고용과 소비가 좋아요. 민간 소비가 좋고 고용이 좋아요. 사람들 돈 잘 쓰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들 있죠. PMI에 뭐 ISM 제조업지수 뭐 그런 거라든가 제조업지수가 안 좋다? 아 그러니까 약간 선행적인 성격을 가지는 기업들의 자본지출에 대한 선행적인 성격을 가지는 직부들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업들이 되게 불확실성을 걱정을 해서 돈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런 심리를 변화시키는 것들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될 수가 있죠. 우리나라는 막 마지못해서 한국은행에서 찔끔 내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거기도 상태가 안 좋지만 2013년에 옆에 나라 일본에서 왕쪽으로 막 시작한다고 했을 때 그냥 환율로 그 엔화가 팍 약세러 가고 니케이증식 확 뛰고 반짝 한 몇 년은 좋았어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그 기대를 좀 이렇게 전환시킬 수 있는 우리가 분명히 완화한다. 완화한다. 뭐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시그널을 줄 수가 있는 거죠. 50pp 정도 빼면은? 50pp 정도 빼면 굉장히 그걸 굉장히 강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겠지만 물론 뭐 그것도 결국 부작용은 이제 두고 이제 하여튼 그거와 돼서 50pp를 진짜로 인화를 하고 뭐 그러면서 뭐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뭐 그 다음에 또 열려 있어. 뭐 우리가 우리는 할 수 있는 또 있어.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을 하고 그러면서 실제로 그 지금 10년 최저치로 떨어졌거든요. 거의 그 미국의 제조업 PMI, ISM 제조업 이런 것들이 이게 지표가 터나는 모습이 이렇게 돌아서면 그리고 그 와중에다가 이제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랑 스몰딜 얘기하잖아요. 빅딜은 내년에나 가서나 타결할 거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전제 지금 뭐 미국의 기업들은 올해도 사실 지금 이익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조금이지만 일단 증이익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계속 감이익이 되고 있고 그렇죠. 그렇게 변화하면 미국이 또 한번 또 쭉 날아갈 수가 있을 것이고 한국은 지금 현재 반도체 경기가 제일 중요한데 그렇죠. 한국은 반도체 경기가 지금 바닥은 최악은 지났다라는 거고 우리나라 경제는 반도체와 반도체가 아닌 게 있잖아요. 딱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뭐 그렇죠. 다 어쩌봐야 반도체만큼 밖에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변해가질 수 있는 뭔가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5G 시대가 막 개막이 돼가지고 5G 단말기 수요가 폭증을 한다. 전 세계적으로. 그럼 모바일 디렘 수요가 확 늘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거 하다 보면 이제 컨텐츠 많이 쓰고 막 그러다 보면 서버 디렘 투자 늘리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아마존이든 구글이든 뭐 이런 데 그런 식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확 늘어난다. 폰 스펙 좋아져야 되니까 뭐 SSD 랜드 가격 좀 반등한다고 이러면 한국도 되게 다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한국지에서는 아무래도 반도체 쪽을 보신 반도체 외에는 없어요. 반도체 외에는 없고 왜 저희가 좋아하는 자동차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자동차도 뭐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환율 효과 좋잖아요. 원화 전화돼가지고 좋잖아요. 원화 환율 1200 넘어가면 좋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뭔가 좀 부스팅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한국이 항상 재정을 상반기에 많이 쓴단 말이에요. 빨리 써서 이제 빨리 효과 나라고 내년도 513조 예산이 내년도 상반기에 또 빨리 집행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내년에 1분기, 2분기가 올라온다면 한국의 경기 바닥이 3분기, 4분기일 수 있죠. 아 그렇죠. 재정 집행이 중요하니까 여기서 이제 미국이 꺾이냐 안 꺾이냐고 이제 그거에 대한 것은 이제 미국이 저 패드가 미국 연준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런 것들을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무역 협상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심리를 짓누르는 것들이 통화 정책이랑 무역 협상이에요. 그리고 그 진행 과정은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될지 어떻게 맞춰요.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방송 얘기가 그렇게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한 답이 되지는 못할 거예요. 그게 오히려 이렇게 좀 어찌 보면 구질구질하고 어찌 보면 정답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잘하라는 거 아니야. 공부 열심히 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정답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시장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대로 대응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상황이 실제로 펼쳐졌을 때 자기 확신을 가지고 뭔가 움직임을 취하는 거는 아무래도 탄탄한 자기의 어떤 공부가 뒷받침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진짜 그렇다니까요. 우리 뭐 그렇잖아요. 공부 야 이 문제지만 풀면 예상 문제 다 맞아.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 잘하는 사람 없었고 다이어트 뭐 덜 먹고 운동 많이 해 살 빠지는 거지. 마법에 무슨 다이어트 약 이런 거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투자의 시장에는 마법은 없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문 투자자인 김형규 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